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온 체크와 방문 기록증을 적고 있네요 자 이곳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방문을 했네요 자 사진을 찍고요 여기 그네도 있습니다 아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친구는 지금 칵테일 만드는 거 연습하시나봐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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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미 샤미 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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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네요. 배도 있고 한국의 유원지처럼 되어있습니다. 알라뽀~~ 하하하하 이쪽에는 뭔가 여유가 좀 있어요. 뭐 평화로워요. 헬로~~ 헬로~~ 하하하하 어 저는 이것을 좀 둘러볼게요. 하하하하 헬로~~ 하하하하 다가로꺼 방방안? 다가로꺼에요? 다가로꺼에요? 아 다가로꺼에요. 저는 한국인이에요. 한국사람들 1,2,3 도주 스마일 바이바이 아주 즐거운 분이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필리핀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안좋은 필리핀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필리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이렇게 풍경도 좋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옆에 두고 산책을 하니까요 정말 좋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사진 찍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헬로우 이곳은 좀 특이하게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이곳은 좀 특이하게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약간 후덥지근한 바람이 분다면 이곳은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이곳에 산책 나온 가족이 있는데요 이곳에 산책 나온 가족이 있는데요 이곳에서에서 살기 잘 모르겠습니다 First time here? 큰 대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 대단한데요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이 분 의심인데요 이 곳은 데이스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구요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좋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쳐있을 때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오브 저기 있네요 바이바이 저쪽에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사진을 한번 찍을게요 헬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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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강아지와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헬로이 아 아 아 아 아 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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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리오 잘 리오 안녕 형 안녕 롸 안녕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점프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점프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한번더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바이바이 저쪽에 춤을 엄청 잘춥니다 국무인데요 국무 춤 엄청 잘 추시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야 이 장소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어 여기 와보니까 좋네요 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